에아 하루 구모가 삐를 버린다 그럼 나도 버려야지 어디와요? 니가 버리면 나도 버린다 쭉 트러잉? 쭉 쭉 잘했어 우리 하루구멍에이가는 꼬라지 봐 오후 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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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5인치랑 8인치랑 120mm 220mm 다 떨어진다 한 번에 못 도망쳐 피가 왜그래? 뭘 맞은거야? 내가 쟤를 한 방에 잡을 수 있을까요? 전반, 목표에 공격을 집중할 것이다 화이팅 그래가 고객이 안 쏘다 오오 이게 되네 턴 안되고 철갑을 들고 있을까 턴 안되고 왜 이래? 민호가 10개의 시타를 이발이 아니라 미용! 시발 어? 아 포그 걸렸어 이씨 아 아름다운 아니 아까 지금 다음 탄으로 철갑탄 대기시켜놨잖아 근데 그거 풀려고 1번을 눌렀거든? 안 풀려 지금 고폭탄 장전.. 어쨌든 다른 탄 한번 누르면 다음 탄이 철갑탄을 장전시키게 대기시켜놓는다고 근데 아까 이게 안 풀렸어 시골할꺼 이거 오래가게 너무 구려 가루구모야 님 캡 안함? 캡이 뭔지 모름? 우리 시마는 1 예 2 2 3 2 혹시 몰라 그냥 쭉 쏴봐 아 저거 40mm때문에 아 아 네발 이거지 철갑 간다 미친 미친 모스포야? 레이더 없어? 어뢰가 어디로 올려나? 다음 턴 한 대만 맞아 x3 됐어 엔진 엔진 오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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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맞았냐 너 왜 맞았냐 잠깐만 컨트롤 해 승리는 끝입니다 남은 또 죽을 수 있어 야 잠깐만 아 미친 새끼들 이거 죽고 컨트롤 X 누르면 오래가 안 나가 봐 봐 지금 컨트롤 X 안 했거든 이거 안 했어 이거 나가잖아 오 되네 버그가 풀렸네요 G8 1점 확률로 그래 확률 버그였어 정말 장아다 정말 장아다 따로야 근데 이래 근데 주포 고정을 시키고 하면 오래가 안 나가 뭐지 오 원인이 컨트롤 렉 렉 어 어 어 어 우리 심한은 어 어 계속 쫓기네 계속 쫓기네 이제 또 되네 이젠 또 되네 이젠 또 되네 이상해 얘네들 이상해 얘네들 2등 니노 달달하게 뽑아먹었다 5 3 2 2 2 2 3 2 2 3 5 6 5 5 6 감사합니다.